이제 땅콩이 열어줬 봐봐요 왜 눈부져라 큰일 났다 한 명도 안 들어온다 뒤에 불? 안녕 뭐야 볼까 했어? 지금 태민이랑 나밖에 안 타 있어가지고 둘이서 할 거 같아 뭐야 켰어, 이 양반아 와, 이뻐다 역시 V LIVE 뺨치기 뺨치기 유비 형은 너무 예뻐 나도 돼, 나도 돼 봐, 해봐 V LIVE 뺨치기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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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으악 아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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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네가 해 도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 네 네가 나한테 아유 야, 침수생이 야, 침수생이 야, 침수생이 야, 침수생이 그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 요청했고 오는 대로 주게 네 준영이가 원하면 지금 박제된 거 아시죠? 지금 사진 다 못 받은 거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사진 날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받았네 어떤 사진? 하하하하 하하하하 댓글 보낸 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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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now 잘 보여? 잘 보이나요? 나, 나, 나도 그거 댓글 읽어야겠다 댓글? 이거, 이거 네 핸드폰인데? 응 그거? 응 나 핸드폰 하나 더 있어 오 너 대포폰 아직도 써? 하하하하 쓰지 말라니까 차는? 차는? 우리 차는? 그거 쓰지 말라니까 왜 그래 진짜 핸드폰에 대포가 되게 지금 와우 몇 밀인가요? 60밀이에요 라디오 가는 길이에요 하니 라디오 저희 SBS 콜투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투쇼 콜투쇼, 콜투쇼, 콜투쇼 콜투쇼 한국 방송 콜... 마지막 콜투쇼 나왔을 때 그 기범이 키소라 사건 나가지고 그때야? 어 나 심장 그러고 콜투쇼 하나 갔었어 아 진짜? 썰로 탈 아 지금 딱 점심시간이라 많이 부지나봐 오이고 정신 먹었어요? 정신 먹었어요? 갈비탕 먹었어요? 김치찌개 먹었어요? 잔치국수 먹었어요? 먹고싶어요 먹고싶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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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누구지? 아자 아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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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누난가? 아니 한사람 산악회 산악회? 배터리가 없네? 우리 정말 동콜미 사령이오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중단 껴도 돼? 고마워요 우리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동콜미 들어주시고 계시고 여러 차트에서 막 차트인 되게 성적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들어보자 열정 열정 파이팅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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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열정 열정 이 팀이 뭐야 너 뭔지 알잖아 너 이거 뭔지 모르잖아 파이팅 은영아 파이팅 보여줘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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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래요 이거 위에 그거 해 그냥 위에 알 수가 없어 닫아 닫아 아이 눈부셔라 왜 나도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더 더 더 보여줘 파이팅을 더 보여줘 파이팅 어떻게 더 보여줘야 돼? 가르쳐주세요 김엄이가 보여줄거야 자 가르쳐줘봐요 뭐를 파이팅 하는 법 열정 보여줘 열정 보여주는 법 이렇게 주먹을 올바르게 지면 안돼 네 약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대각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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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월드는 우리가 즐겨낸다 열정 열정 잠깐만 잘해 이게 뭐야 발음은 왜 그런데 몰라 이게 특징이야 열정 열정 샤이니 산악하는 중년분들의 특징이죠 진짜? 오늘 밤 삼겹살은 이 김 과장이 쏜다 열정 열정 이렇게 하는 너무 웃겨 한 사람은 산악 뭔지 정확히 알겠다 뭔지 알겠지 너무 웃긴다 내가 드니까 다 보인다 아 다들 동콤이 오늘 더 열심히 들어주겠지? 아 근데 진짜 진짜 감사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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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진다 열정 손이 조금씩 떨어지더라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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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열정 열정 이데이 이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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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열정 열정 가다음력 2대야 열정 열정 돈콜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콜미는 주어가 있잖아 그 돈콜미를 앞에 콜렉트콜 돈콜미 이런걸 해야되는데 전화는 그냥 하지말라 그러면 이게 사가지가 없어 보이지 노래라는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거기 때문에 이 뭔가 싫은거에 대해서 확실히 표현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콜렉트콜 돈콜미 열정 열정 이렇게 하는거지 부재 부재 더블패션 이렇게 해가지고 열정 열정 이렇게 하는거 내게 전화 걸지마 보이스피싱도 하지마 이렇게 ARS 조사하지마 이렇게 하는거지 가입안해요 전화하지마 와 너무 웃긴다 너무 잘한다 무슨 코만 아파도 되겠다 와 나 무슨 연극 보는 줄 알았어 방금 아 배아파 아 진짜 최고다 어 나 이제 기운 빠져 잘게 야 열정 열정하더니 자면 어떻게 해 아 근데 솔직히 할만큼 한거 같다 나 가수쳐 아 나 뭐 얘기할라 그랬는데 열정 열정이 열정 열정 나오는데 아 뭐였지 무슨 일이야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앨범 나왔고 초동 돌파했나요? 기록 막 다 초동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근데 그 등 외에 막 뭔가 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데 우리가 뭐 그랬다고 그랬어요 의수형이 의수형은 뭐 어떤 기록을 세웠죠? 우리가 뭐 앨범 판매력이 높아요? 잘 모르는데 우리 연차에서 이렇게 진입을 잘하는 것도 최초라 그랬고 그룹삼작그룹 형 진짜 이번에 이번에는 성적 괜찮으니까 저번처럼 병으로 내 머리 치면 안 돼 아 진짜 그게 좀 심했어 진짜 그때 앨범이 잘 안 됐지 못 박힌 강목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 저기 세븐했어 와가지고 열두 바늘 꿈 했다 야 진짠 줄 알아 근데 그런 거는 진짠 줄 알았다고? 어 진짠 줄 알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못 박힌 강목이라뇨 아니야 진짠 줄 알아 어제 다들 잘 잤습니까? 잘 잤죠 나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왜? 나도 솔직히 나 오늘 너무 일찍 깼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진짜 어제 늦게 자고 아니 설레더라고요 앨범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나도 나도 네 그런 거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나와서 그래도 발 뻗고 잔 거 같아 아 근데 맞아 근데 지금 난 진짜 초음이야 이런 적 이게 나쁜 의미로 우리가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잠이 안 왔어 우리 말고 팬분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맞아 우리 스태프분들 매니저 형들 우리 멤버들까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특히나 지금 태민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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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빨간색이 뭐 이게? 알아해보세요 가능한 가능한 아니 아니 만들어보라고 했지 누가 말 따라 하라고 했나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만들어봐요 가능한 빨간색이 아니 이거 만들어보라고 했지 누가 말 따라 하라고 했나 아니 나는 어제 그걸 봤어 그 그 잠이 안 와서 응 그 팬 여러분들이 우리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 이렇게 들게 리액션 영상? 어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 근데 너무 그게 팬분들 한 번 한 번에 너무 예쁜 거야 그 모습이 응 아름다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진짜 감동했잖아 그 모습을 진짜로 나도 봐야겠다 어 봐봐 진짜 대박이야 이거 해봐 이거 이번 수록곡 전주 1초 듣고 맞추기 나 할 수 있어 나 근데 이번에 좀 잘할 거 같아 해봐 나 많이 들어가지고 시작한다 내가 찍게요 그러면 아니 내가 잠깐만 그게 이거 들으면 알지 정답 어 어떻게 알았어 알지 아니 시작한 지 나는 난 거 할게 집중했었던 거 잠깐만 이거 배터리를 좀 띄자 껴야도 될 거 같아 그러면 저희가 피엔디 타이벌 아니 이거 충전을 내가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지금 껴어 간다 간다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오케이 오케이 정답 나 아직 바드리듬 오 그럼 이거는 이거 뭐지? 조금 더 길게 네 뭘까? 드라마가 전주에 이렇게 나 해민 키스키스 아닌데 어텐션 그렇게 찍으면 안 되지 딱 그 구강을 얘기해야지 그럼 나 하트 비트 하트 어떻게 하트 언택 하트 언택 하트 하트 그건 브레이킹 뉴스잖아 그거 얘기한 거야 맞지? 그래 이거 딱 알아듣지 오니 형이 얘기하면 나는 아니 근데 신곡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맞아 맞아 하트 어택 하트 비트로 했구나 내가 하트 정답 뭐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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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하트 어택 하트 어택 하트 어택 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아니 이거 좀 구현이긴다 오케이 힘들어 그냥 이거 이거 야 근데 코드가 대박이야 코드 다시 들어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까 한 번 해봐 코드가 어떻게 해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문제 한번 내봐도 돼? 내가? 내가 문제 내봐도 돼? 오케이 태민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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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키오테 노래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키오테 진지 잘 생각해 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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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Don 그지 이 진짜 내가 맞히고도 좀 짜증 났다 왜 안 똑같았어 왜 짜증까지 내 근데 짜증까지만 내 솔직히 내가 어렸 وت 내 자신한테 짜증났다고 내 자신한테 내 스스로 아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해? 오케이 오케이 정신 개조 갑시다 시작 빠옹 빠옹 태민! 키스 키스! 오 맞아! 오 맞아 맞아 이선희 선배님 이거 왜 안 하나 했다 너무 웃긴다 그 다른 거 뭐 있지? 뭐지? 그리고 이거잖아 그 진짜 그 아무 노래나 아까 말 나온 김에 미스터! 미스터! 이거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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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지 한번 내보면 안 돼? 응 태민이 낮술 먹었니 뭐해? 한번 들어봐 응 정답 태민이 꿍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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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태민이 그거 뭐야? 메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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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괜찮다 괜찮지? 이거 약간 기범이 재질인데? 어 이거 구현이 어렵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어 잠깐만 큰 양으로 보이지 나는 나 나 나 나 나 문제 나 볼게 나 문제 나 볼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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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똥돔 똥돔 정답 아이레리원축 오오 되게 들려줬다 처음에 하나만 딱 했으면은 똥 똥템 저 하늘 위로 구름이 나 나 나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똥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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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거 방금 했잖아 메리우! 메리우! 아니야 이거야 이거 확실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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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야 두 번? 아니 한 번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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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텐션 어 진짜 진짜 내가 아까 그거 하려고 했어 그치? 아 이거 진짜 형 저희 2시 몇 분에 우리가 나와요? 10분 2시 10분에 여러분 107.7 107.7 107.1 콜투쇼 에 저희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당체 샤이니의 콜투쇼 107.7 오오 저희 나오니까 예전에 나갔을 때 또 키소라로 굉장히 또 우리 활약을 했던 오늘 기범이의 활약이 또 왜 맨날 내 활약이야? 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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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10장 거기에서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거 V라이브는 사실 해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라디오는 거의 한국 분들이 들으시죠 맞아 맞아 진짜 그 연령대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도착했다고 어 지금 우리 거의 도착했어요 라이브 방송 재질인데 이 열정 열정 개인기는 여러분 라디오 들어주시고 동콜미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최고 최고 안녕하세요 컬투쇼 이거 어떻게 해? 그대로 겁니다 이거 그대로 종료 종료해요 고마워요 나해 나은 закончandi aunque aba 나은 mów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